동네방내뉴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강북구 소식입니다. 서울 강북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가방에 형광색 안전마크를 표시한 형광 가방 덮개를 배부하고 있는데요. 이는 초등학교 어린이 등교길 안전활동 시 등교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형광 가방 덮개는 눈에 잘 띄는 형광색으로 뒤에서 달려오는 자동차로부터 발생할 수 있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호구역 통행 제한속도인 숫자 30이 크게 적혀 있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서행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우천시 가방을 보호할 수 있으며 높은 시인성으로 운전자가 어린이들을 더 잘 볼 수 있어 장마철과 같은 기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가방 덮개를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서울 강북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로 신청하면 선착순 배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강북경찰서 교통과의 한 관계자는 비가 오는 날은 어린이들이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가방 덮개를 착용하면 보행자 발견거리가 많이 증가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북경찰서의 참신한 아이템으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이승주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